역대급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2024년 속초바다축제가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속초해수욕장 1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. 시원한 수제 맥주의 향연 속초바다 비치법, 웰리스 체험, 공연 등 다양한 행사와 닭강정과 문어강정 등 속초만의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됩니다.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.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.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.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.